이번 청문회에서는 순양의 불법 승기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함께 제기될 거예요. 상속세며 증여세 탈세를 위해서 순양이 얼마나 현란한 기술을 구사해왔는지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그래도 처벌받아야 될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상속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 아쉬워하겠죠. 검사님, 5시에 약속하신 손님 접견실로 오셨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여기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중요한 선약이라. 네. 저, 검사님. 그럼 우린 청문회 때나 보겠네요? 아, 저기...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순양을 상대로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끝까지 잘해 봐요. 네. 그럼 그날 봐요. 아, 잘 어울려서요. 서 검사님 별명. 아, 순양의 저승사자요? 예.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서 검사님, 결혼 약속한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상대가 놀라지 마세요. 순양 그룹 3세. 형제들 승계다툼 속에서 석연 씨하는 사고사를 당하신 모양이에요. 한 20년 전쯤이라고 들었는데 순양 쪽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답니다. 그래서 서 검사님, 지금도 순양 일이라면 어떻게든 바로잡겠다고 애쓰시는 거예요. 매일 검정색 옷만 고집하시는 건 저승사자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서 검사님만의 애도랄까. 네.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죠. 그 사고 현장에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니까요. 찾으셨어요? Meetup. 네. 곳에서 위치해 봄.